다른 짓거리는 틀림없이 딴 짓거리에요. 중생 짓거리에요. 이걸 벗어나면, 이걸 앞에 놓고도 뭐 딴 생각하는데 뭐. 앞에 놓고도 딴 생각해요. 딴 데 멀리 갔다 오고 그냥 가서 실컷 놀다 오고, 별별 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또 눈앞에 설사 환경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들은 망형떼이 관찰해서 상을 취해 가지고 이치와 같지 못하다. 형상만 취하니까 형상만 취하니까 형상만 취해 가지고 참 많이 쏟고 살았죠. 여러분들, 나 처음에 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속은 그게 아니야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분리일체상이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상을 떠나서 상을 초월해서 그 내면을 본단 말이야. 내면을 봐. 내면을 환하게 이렇게 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피 소년견이로다 저 본부들이 능히 볼 바가 아니더라 말이야.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일체상을 초월해서 상을 보지만은 상을 초월한 상태. 또 우리 본부는 그렇지 못한 상만 취하는 상태. 뭐 그런 차이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미혹 무지자는 미혹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중생들이요. 만취 오온상하야 망형떼게 오온상을 취해서 색수상행식 색은 뭡니까. 우리 외모 형상 육신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 마음씀씀이 그게 이제 수상행식이죠. 그 오온의 모습만을 망형떼게 취해서 참 이 오온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자꾸 무안의 비소신이 무색성양미축부 오늘 같은 경우가 전부 어떤 존재의 공성 존재의 실상 그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듣고 또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이런 법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훨씬 가볍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인데 올게 상대에게 갔거나 상대에게 갈 것이 나에게 왔거나 그러면 그거 다 인연돌인 것을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처방약이야. 그거 다 인연돌인 것을 내가 지은 대로 가는 거다 말이야.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공허한 거다 말입니다. 고정된 것이라면 내 건 내 거고 영원히 내 거고 네 건 영원히 네 거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인연으로 됐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인연 따라서 가는 거지 전부가. 그게 다 인연대로 되는 것을 이 한마디만 할 줄 알아도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 말씀 다 잘 하잖아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상당히 그게 정신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쉬운 것까지 우리 불자들이야 뭐 쉬운 중복듯이 그렇게 들어온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불효피신성하나니 저 참다운 성품을 알지 못하나니 시인 불견부리로다. 이러한 사람들은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을 보지 못하미로다. 깨달음의 경기를 보지 못한다. 눈 뜬 사람의 경기를 눈어더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무리 뭐 태양이 밝다. 뭐 달 보름달 운치 있다. 무슨 봄되면 무슨 온갖 세상이 돋아나는 것이 어찌저래 이쁜 거 전부 꽂히네. 풀립도 꽂히고 꽃잎도 꽂히고 뭐 전부가 꽂히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눈 뜨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눈을 감은 사람은요. 눈 어두운 사람은 그건 못 봅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의 가을 풍경이 얼마나 또 근사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뢰위 보는 것이고 본래 나는 눈뜨고 태어났으니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심코 지내지만은 만약에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해줘야 돼요. 눈 어두운 사람 한 번씩 생각해줘야 돼요. 가을 단풍 풍경 저 하루하루 색이 변해가는 저 모습을 맹인들은 못 보니 얼마나 안타깝다. 참 안 됐다. 내가 볼 줄 아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럽다. 하루에 세 끼 다 못 먹고 두 끼만 먹어도 난 좋다. 그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좋다. 이런 마음을 쓸 줄 알면 내 자신 속에서 저절로 그냥 넉넉해지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내 마음 속에서 그대로 부유해지고 그렇죠. 어디서 부유함을 찾겠습니까. 실컷 누리다가 큰 집에 가야 비로소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 이 순간에서 나는 그래요. 내 사실 몸이 상당히 불편하지만은 내 도반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사경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고 꼼짝도 못하고 의식은 초롱초롱한데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모두 나이가 70, 80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도반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거야 나는. 이 정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할 수 있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지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위안이 되는지 몰라. 그래 눈 감은 사람에게 맹인을 떠올려서 눈 뜨고 있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큰 위안을 삼아야 된다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이 세상을 다 보고 있잖아. 그 사람 하나도 못 보는데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 게 내 거지 뭐예요. 다 듣고 있는 게 내 거지. 못 듣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듣는데 나는 다 듣고 있어. 심지어 욕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불법 공부해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그게 소득이 있지. 어디서 당장에 무슨 로컷도 복권이 터지고 무슨 황금보따리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무슨 큰 복을 받고 무슨 큰 소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봤자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게. 행제. 잘못된 재산이야. 그런 거. 행제. 잘못된 재산. 그것이거든요. 행제라는 게. 전부 인연 따라서 적당하게 자기 분 따라서 그렇게 돼야지. 잘못된 재산 그거 전부 화근인 것을. 전부 화근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신문지상에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신문이나 뉴스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어. 더 좋은 경은 없어. 세상보다 더 좋은 경전은 없어. 한 생각만 우리가 딱 돌이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대로가 환경이야.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게. 그대로가 부처음의 어떤 경고의 법문이야. 전부가. 거기서 배우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배우죠. 요지 일체법이라 일체법을 요지한다. 요 자도 안다는 뜻이고 깨달아서 안다. 지 자도 이제 환하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요지 일체법이 자성 무소유니. 일체법이 그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지하미니. 환하게 깨달아 안하니. 여시해 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자성 무소유.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성 무소유. 일체 것은 일체법은 자성 무소유야. 실체가 없어. 명예가 제일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명예가 없으니까 자꾸 명예를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명예가 보니까 제일 자성 무소유야. 자성이 실체가 없어. 또 재산도 자성 무소유야. 실체가 없어 또. 그 중에서도 명예가 제일 그래요. 또 이제 더 가까이로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자성 무소유입니다. 있는 바가 없어요. 자성은 있는 바가 없다. 일체법의 자성은 있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알면 직견노사나와 곧 노사나를 본다. 법신불. 진리의 몸. 진리의 진리를 보게 된다. 진리를 보게 된다. 노사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나 비로자나나 뭐. 환경에서는 똑같이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인전오온고로 전오온. 전생의 오온. 전생에도 우리가 오온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을 인한가닥에. 후온 상속기라. 후온. 지금 현재 우리 오온이 육신. 오온으로 된 이 육신이 상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또 마찬가지로 금생에 이제 오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다음 생에 또 오온이 또 일어나. 이게 우리 살림살이니까 일어났니. 어차아 성 요지하면 이 성품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니께뜨려 알면은 견불난 사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기가 불가사이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깨달음의 경기는 불가사이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비유입니다. 이거 별을 쳐놨어요. 비유 안중보를 무덤 불가견인다라야. 비유하자면은 캄캄한 창고 안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 온갖 보석, 보물 좋다는 거 값지고 신기한 것은 그 속에 다 있어. 그런데 등불이 없으면 그것을 못 봐. 불가견이야. 무덤이면 불가견이다. 거기에 등불이 있어야 캄캄한 큰 창고 속에 온갖 보물, 보석 할 것 없이 다이아몬드도 엄청 있고 금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있어. 그런데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불법 무인설이면 불법의 이치, 깨달음의 법에 대해서, 깨달음의 이치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수혜망능요로다.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아주 총력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법하고 인연이 없어가지고 전혀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하고 인연됐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환경과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해야 돼요. 보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등이 없으면 그게 보석인지 돌덩인지 모르듯이 불법에 대해서도 환경같이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아 참 눈 뜬 경지와 눈 감은 경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게 머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집애하고 나하고 같은 연관된 이야기구나. 우리 대통령하고 나하고 우리 서민하고 연관된 이야기구나. 그대로 알잖아요. 그대로 알고 있잖아.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래갖고 나도 허우적대던 마음 좀 쉬고 정신 좀 차리게 되잖아요. 엄마 정신없이 허우적대잖아요. 자기 분도 모르고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소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못 만나면 이런 불법인연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아직도 납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차르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차르라고 보리떡 먹으러 가. 찰떡 놔두고 보리떡 먹으러 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일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다.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일단 공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무슨 나라고 해서 가는 것도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가잖아요. 이런 깊은 이치를 그렇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맛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쁜 건 절대 아니고 좀 한마디에 말하자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타깝다. 좀 빨리 알았으면 빨리 알았으면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교재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 법회 하러 오지도 않아. 집에서 계속 이거 파고 새기고 스스로 명상하고 해서 스스로 깨닫지. 조금 중간 수준밖에 안 돼 여기 온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진짜 높은 수준은 안 와. 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손해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유예. 또한 눈에 백태가 끼었다. 백태였죠. 흐릴 예. 백태가 끼면 흐리잖아요. 백태가 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묘색을 보지 못해. 불견 정묘색이야.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해.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 초점이 흐리고 뭐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아름다운 것은 더욱 못 보듯이. 여시 부정심이면 이와 같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면. 우리가 마음이 탐진시 삼독에 흐려져 있으면은. 탐진시 삼독에 흐려져 있으면 불견 제불법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지 못한다. 오늘 어떤 보살님은 욕심이 많아 가지고 초하라고 얼른 큰절에 가서 또 참배 다 하고는 또 이제 또 차 타고 또 얼른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환경 공부하니까 또 너무 또 이게 진짜 갖고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갖고 얼른 또 내려와서 또 이제 하고 또 올라갈 판이다 또. 올라가서 맞아 하던 기도 맞아 또 할 판이다. 아 불견 믿었다면 이쯤 욕심이 있어야지. 불법에 대해서 이정도 욕심이 있어야 돼. 여시 부정심이면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불법을 보지 못한단 말이야. 제불법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부처님의 진솔한 이런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탐진치 삼독 번에 또 세상의 시시비비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자꾸 따라가고 흔들려 봐야 답도 없고 내가 뭐 TV 뉴스 보고 막 불평하고 왜 저래 샀는고 하고 막 그래 봤자 어 억만 분의 1도 돌아가지가 안 해. 억만 분의 1도 그게 바꾸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안 돼. 그러면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손해보는 거라.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얼른 마음을 거둬들여 가지고 TV를 꺼버리든지 뭐 보더라도 막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아야지 내 마음이 거기 흔들리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뭐 잔소리하고 내가 욕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억만 분의 1이라도 뭐가 바꿔지고 돌아간다면은 해도 돼. 그거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괜히 그렇게 그게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어리석어서 거기에 끄달린다 이러는 거야. 불법에서는 끄달린다. 경계에 끄달려서 그렇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얕게 살아야지 얕게. 그 다음에 우여 명령이 참 좋은 비유가 자꾸 나와요. 아주 밝은 태양을 고자 막는 견인다의 눈물 고자입니다. 고자. 눈먼 사람은 능히 보지 못하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태양 얼마나 해가 뜬 줄 아나. 달이 뜬 줄 아나. 해가 진이 진 줄 아나. 달이 진이 진 줄 아나. 눈 어두운 사람은 고자. 눈 어두운 눈 먼 사람들은 그거 못 봅니다. 그거 눈 못 봐요. 그거 하나까지만 하더라도 다리 밑에서 자고 얻어먹고 살더라도 엄청 큰 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밝은 눈을 가졌는가.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것을 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을 보고 달이 뜨고 지고 저 산신초목이 붉게 물 뜨는 것도 보고 아는가. 우리 한번 오늘 그 생각하고 부자로 삽시다. 또 귀는 또 어떻고 귀. 귀도 역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안, 이야. 눈, 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안, 이, 비, 설친이 나가요. 코는 조금 향기를 못 맡아도 눈 어둡고 귀 어둡고 하고는 비워도 안 되죠. 사실은. 무유 지혜심이면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태양이 있는 것을 눈 어둡은 사람 못 보듯이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종불견 제불이로다. 마침내 모든 깨달은 사람 또 깨달은 사람이 설해놓은 경전 깨달음의 이치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의 가르침 이런 것을 마침내 보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참 비유를 아주 들어도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었죠. 비어 안중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백태가 낀 사람 또 밝은 태양이 있어도 눈 어둡은 사람은 못 보는 것과 같이 양능 제 안예하고 만양능이 안예 눈에 백태 낀 것을 다 제거하고 살이 색상하여 색상 색상을 초월한다 이 말이야 형상 어떤 사물 또 사물과 그 사물에 따르는 그런 어떤 사량 분별 그게 상이죠. 생각상자 색과 생각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불견어 불법이면 제법 불견어 제법이면 여기서 제법은 현상 오온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즉, 즉, 견, 여래로다. 비로소 여래를 본다. 그렇습니다. 제법을 보지 아니해 오온 현상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 여래라 그러죠. 만약에 모든 상을 보되 상이 상이 아닌 줄 볼 것 같으면 곧 여래를 본다. 금관계에서 그런 말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추득 일체해라 일체해보살에게 덕을 미루는 거요. 일체해보살이 먼저 이야기했다. 제법 보리법 모든 부처님의 보리법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셨을세 아종어 피문하고 나는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그런 이치를 듣고 듣견 노사나로다. 노사나를 보았다. 법신을 보았다. 진리의 몸.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북방의 공덕혜 보살. 공덕혜. 이 시의 공덕혜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 세계를 널리 보관,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사례 말씀하사되 범부취상이라 오늘 뭐 비슷한 뜻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범부는 상을 취한다. 형상만 본다 이거죠. 형상만 봐. 형상 보고, 형상만 보다가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제법 무진실위원을 모든 현상들은 진실이 없거늘. 제법은 진실이 없거늘. 망치 진실상에서의 망령되게 거기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그게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망령되게 취했다 이 말이야. 거기서 쏟아 넘어갔다 이거죠. 사실. 시고제 범부가 그런 까닭에 모든 범부들이 윤회에 생사하기로다. 생사의 감옥에서 윤회하는 거다. 생사의 감옥에서. 우리 형상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참 온갖 고통으로 치닫거리를 하는 거죠. 은사소설법을 말로써 설안바법을 소지망 분별일세 작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망령되게 분별할세. 사실 말에 끄달리는 것도 말이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체는 되지만 그러나 진리 자체는 아니야. 어디까지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우리 불법에서 많이 써먹는 소리 아닙니까? 달 저기 있다라고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야. 손가락을 쳐다봐. 달을 봐야 되지. 말은 그런 방편에 불과한다 이 말이야. 그나마 고맙지. 그래서 소지망 분별일세. 작은 지혜 가진 사람들은 망령되게 분별할세. 시고생 장애하여 그런 까닭의 장애를 내어서 불효 자신이로다. 자기 마음을 요달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불효. 깨닫지 못함이로다. 불농요 자신이 능히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으니. 자기 마음 참 중요한 거죠. 뭐니뭐니 해도 자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모든 것은 근본입니다. 뭐 불교에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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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진보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마음하고 합해 있으니까 사람이지. 마음만 있으면 육신이 없고 마음만 있으면 그거는 영가야. 귀신이라고도 하면 영가. 귀신이 가기보다 영가라고 하는 게 좋네. 영가라고. 그러면 귀신 떠나버리고 마음 없이 육신만 남아 있으면 뭐죠? 소공장이죠. 맞습니다. 참 공부 많이 하셨다. 아주 뭐. 정답이에요. 정답. 그 송장이거나 귀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사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완벽한 상태를 몸과 마음이 완벽한 상태를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옛날 표현이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 귀신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 그게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사랑의 부처님이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불렁녀 자심이하니 능히 자기 마음을 요달하지 못했거니 운하 지 정돌이여 어찌 바른 도를 아려. 기가 막히죠. 어찌 바른 도를 아려. 비후 전도해야 저 전도된 지혜를 마이미하면서 전도된 지혜를 마이미하면서 정장 일치하기로다. 잘못된 그 께. 이럴 때 해에는 께에요. 께. 뒤바뀐 께. 전도 께를 마이미하면서 일치의 악을 정장시킨다. 자꾸 악만. 자기 딴에는 자기 깜냥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악만 자꾸 저질러. 악인 줄 몰라. 저질러도 악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정장 일치하기로다. 이러고도 환경 공부 안 할 거에요 그래. 불견 제법 공하야 제법의 공한 것을 보지 못해서 하황수 생사고 하나니 항상 생사의 고통을 받나니 모든 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반여신경만 제대로 꿰뚫어 알아도 생사의 고통은 벌써 떠났어. 항상 여기는 제법의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생사의 고통을 받나니 사인 민흥여 이 사람은 능히 청정 법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청정한 법의 눈. 법의 눈.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있어요. 법안은 조금 희미해. 법안은.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허리위해. 명확하지가 않아. 그게 이제 명확해지고 눈에 모든 장애가 다 떠나버려가지고 시원한 법의 눈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거 중요한 거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가장 인생을 가치있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 뭐 누구 잘 때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게 살자고 하는 것. 진견 진법이라 참으로 보고 진법을 참으로 본다. 그러네요. 석수 중고는 내가 옛날에 온갖 고통을 받은 것은 유아 불견불이니 내가 부처님을 깨달음의 경기를 보지 못한 까닭을 말미암한 것이니 부처님을 보지 못함을 말미암하사. 그렇죠.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맹인으로 살아서 그래요. 맹인으로 살아서 이게 뭐 시궁창인지 무슨 뭐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고당 정법안하야 그러므로 마땅히 정법의 눈을 가졌사 관기소응견이로다 그 응당이 볼 바를 볼지로다 당연히 볼 것을 봐야죠.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약득견업을 하야 이면 만약에 부처님을 제대로 본다면은 귀신무소치니 그 마음은 취할 바가 없으며니 차인이 정능견 여불 소위법이로다 부처님이 아는 바 법과 같이 본다. 이런 사람은 능히 부처님이 아는 대로 부처님이 아는 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약견 불진법이면 만약에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본다면은 증명대지자니 곧 이름이 대지자 큰 지혜 가진 사람이니 대지자니 사인유 정안하야 이 사람은 청정한 눈이 있어서 능관찰세관이로다 능히 세관을 꿰뚫어본다 말이야. 절대 속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꿰뚫어본다 말이야. 능관찰세관이로다 무견적시견이라 봄이 없는 것이 곧 보는 것이라 능견일체법이니 그래야 능히 일체법을 보나니 봄이 없는 것이 곧 기견이다 그러니까 형상에 끄달리지 아니하면은 환히 아는 거죠. 환히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능히 보나니 일체법의 실상을 보나니 어법의 능유견이면 모든 법에 대해서 만약에 보는 바가 있으면 그 실상을 보면 있을 것 같으면 차적 무속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보니까 그거는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보통 육안으로 보는 차원하고 다르다 이 뜻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 초월한 상태 초월한 상태로 본다.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 비유를 들었듯이 옆에서 보면은 환하게 이렇게 수가 보이는 거죠. 환하게 수가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각각타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는 자각각타야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 공부하니 좋다 좋다 하면은 집에 가서 식구들인데도 좋다고 선전하고 도반들인데도 선전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선전하고 그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도 선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따라오도록 어느 정도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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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데 하도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 체면 세워주느라고 이제 가는 경우 우리 불자들도 좀 그렇게 좀 때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각각타가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한다. 일체 모든 법생이 무생영무멸이니 모든 법의 성품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말이야. 실상은 불생불멸이에요. 모든 게 생기고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이야. 무생무멸이야.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거 딱 짧은 한순간만 보니까 그렇게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만 보는 거지. 기제 대도사여 신기하여라 큰 도사시여 자각능각타로다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일을 깨닫게 한다. 스스로 이치를 알면 우리 인과이치 그거 한 가지만 불교에는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과이치 스스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잘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과를 가르쳐줘야 돼요. 콩 심은데 틀림없이 콩 난다. 콩 심어 놓고 파나는 건 난 못 봤단 말이야. 모든 이치는 그 하나로 돌아간다. 그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건 불경에는 없는 말이다. 불경에는 그런 표현 안 했어. 뿌린 대로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지 불경에는 그런 말 안 해. 불경에는 선인선과 악인 낙과 그러지.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위치 하나만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실천하면서 살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절대 나무가 부당하게 욕심내거나 사기치거나 탐내거나 무리하게 그렇게 이익을 막 그냥 보거나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슴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슴치게 할 일이 없어. 추덕 승해보살이라. 덕을 승해보살에게 미루다. 늘 이렇게 훌륭한 보살들은 항상 덕을 남의 덕이다. 여러분의 덕이로서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승해보살이 이미 열애소법 열애께서 깨달은 바법을 설명했을세. 아등 종피문하고 우리들은 그 승해보살로부터 듣고 능지 불진성이로다 능히 부처님의 참성품을 알게 되었다. 참 아주 본문이 아주 기어막힌 내용들을 꽉 이렇게 찾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